이즈 지 couper 이거 나가면 져 muscle ieß 요거지 어떻게 박응해야해 아우 meinem 런전이야 형 손으로 하고 있어 어떻게? 뭐 어떻게 하는 거야? 그냥 이렇게 짰 거잖아 뭐 이렇게? 이렇게 짰는 거야 이거 이거야? 난 계속 이건 줄 알았어 아니 이건 앞뒤라고 했잖아 이동이라고 했잖아 한 번만 한 번만 아니 너무 막 그런 거지 처음 해보는데 아이고 아니 거기서 어떻게 해? 아니 나 잘못 눌렀어 와 런쥔이 멋있어 뒤로 가야지 뒤로 가야지 바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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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뭐야? 튕겨내기 있어? 어? 튕겨내기? 스페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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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눌렀는데 왜 안 돼? 뭐 이건 눌러야 돼? 어 이거 얇은 거 다시 다시 곤드레 곤드레 안 먹고 싶다 그러니까 점프는 뭐야? 야 점프에서 이렇게 해봐 텐션 업 됐다 지금 손이 오우 어떻게 하는 거 열심히 움직인다 열심히 움직인다 왜 안 눌러져? 계속 눌렀는데 이거 계속 맞고 있잖아요 누르고 이걸로 해야 돼 나 이거 뭔지 모르겠어 아직도 공격할 때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이렇게 아 그래 타이밍 맞춰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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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때려야죠 오케이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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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이게 땀이 나네 내가 복사 이룰게 이게 안 맞을게 한 번만 오우 오우 이게 반응이 좀 느려 아 왜 지금 있었어 이 바보야 런쥔이 이기면 진짜 대박 오우 오우 아 야 눌렀는데 왜 안 돼? 그러니까 누르고 한번 할래? 그냥 이거 가고 하면 돼 구원할 때 막 눌러 그냥 해 근데 누르고 빵 하면 돼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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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군 가자 아 늦었어 오우 이겼네 이게 재능이란 건가 이게 뭐야 아니 왜 안 찔러 왜 안 찌르지 역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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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역전 까비 오우 하 한 발 안 쏘고 있었지 다시 해 다시 해 파란색 너 주인공이야 런쥔이 형 겁나 진지해 오 찔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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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너무 빨리 찔르면 안 돼 너무 빨리 찔르면 안 돼 정확히 해야 돼 정확히 해야 돼 아 늙은이들 게임 할 줄 모르네 오 이거 진짜 역전 하면 진짜 아 아 아니 아니 이게 정확히 해야 돼 그렇죠 얘가 아니 너 아까 이러고 있었어 우리 아니 그 타이밍에 맞춰야 돼 아 이건 너무 그래 역시 우리 주인공씨 이었어 주인공 몇 번째 왔어 아 주인공 아 원래 그래 주인공은 계속 치다가 한 번에 한 번 경기 따라 한 거 보자 쇼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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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 탁구 탁구 나도 할 수 있다 타격만 조작하고 어 이동 같은 거 안 해도 돼 오케이 잠깐만 야 빨리 마 잠깐만 한 번 해볼게 아 아 이거 이거 이거보다 빨리 해야 돼 아 이거 빨리 해야 돼 이거 공 오는 것보다 빨리 해야 돼 이거 같든 이거 같든 나 한 판 할래 옆 뒤진다 아니 이게 진짜 탁구 친 사람 알아 이게 여기에서 치면 안 된다는 걸 어 맞아맞아 오히려 그이 고이 워인 Его 못해 맞아 맞아 진짜 타쿠 친 사람이 꺼 못하게 오오 렛츠고 esta 치댄한 그런 것도 있구나 동기콩 얘야 받아 치는 게 좋아 오케이 반속이 빨라야돼 매스뭘 Man ếu서요 나 어떻게 해야지 그걸? 그니까 암마디를 못하겠다는 거지 네가 해봐봐 지성아 아무 말 네가 해봐봐 타이밍 안 맞는다고 아 이거 어렵다 이게 약간 느리네 그래서 어렵구나 바이바이 이러면 어? 바이바이 이거 타이밍 잡으면 이거 타이밍 잡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빨리 해야 돼 어 맞아 그냥 거의 칠 때 바로 해야 돼 제발 그렇지 이거야 얘가 오면 백수다 이거는 가자 한 번 갚자 뭐야 왜 안 쳐요 뭐야 뭐야 야야야 지성아 잠깐만 바이바이 이건 주인공 문제야 진짜로 캐릭터 바꿔 캐릭터 바꿔 캐릭터 바꿔 캐릭터 바꿔 얘 귀여워? 얘랑 얘가 아빠고 얘가 아들이야 제가 아빠를 귀여워 아들아 왜 이렇게 치면 돼? 일단 팩 번치면 돼 아 봐봐 아 봐봐 아 아 아 아 아 아 느낌 있네 한 5초 이상 간 적이 없어 재밌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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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해야 돼 생각보다 빨리 해야 돼 이거 하면서 느려야 돼 하면서 느려야 돼 어 위로 위로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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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낌이 있네 좋아 위에서 위에서 아래로 아 아 빠르잖아 파란색이 파란색은 빨간색은 초록색은 뭔지 모르겠고 아 알겠다 빨간색이 빠르면 초록색이 파란색들이 연아 이거 그렇지 이겼어 아 까비야 까리셔 갑시다 영어로 나오면 약간 지금 명장면이야 가자 오 와드라 자신 오 야스 겟잇 아니 그 세게 쳐야 돼요 그 위에서 크게 크게 위에서 아니 왜 안되지 아니 왜 안되지 점프해야 돼 와 아빠 너무하다 이거지 아 힘들어 자 이 방하고 방 들어가자 방? 방 자 아들아 누르고 휘둘러 누른 상태에서 궁극기를 쓰다니 아빠의 궁극기 보여줘 자 궁극기 어 궁극기 아빠 아빠 궁극기 아빠 궁극기 제발 써주세요 궁극기 아 졌어 앉았어 앉았어 어 궁극기 야 왜 안내 어 렉스 그리 아 진짜 안돼 아빠가 아들 이 형 왔어 야 이거 망했어 재미없는 게임이야 이 형아 망했어 네 내일 좀 쉴까? 나 힘들어 많이 더워 오 더워 너 너만 괜찮아지 나 괜찮은 거니 야 지성아 네? 책은 이렇게 읽는 거야 천재장아 뭐 해볼게요 세포 증식 게임 나 한 번 해보는데 좀 어려운 거 아 어려운 거? 이거 아이템 쓰고 깬 건데 어 깜짝아 야야 물 봐 어? 눈이 한 개밖에 없는 거야 푹 눈이 안 깜빡이야? 물고기야? 에잇 에잇 헤잇 사랑은 달아나 내 삶이 이미 이겼어요 가만히 있으면 이겨요 하지만 가만히 있겠지 이겼죠? 몇 번 계속 하네 그냥 요런 거 요런 거 재밌지 너무 싫어 재민아 너무 싫어 응? 아 귀 아파 진짜 진짜 그만 합시다 그럼 우리 뭐 할까요? 귀신 이야기합시다 사실 그 내가 십 벌써 무서워 10... 20년 전에 살고 있었어요 말도 안 내 소리야 운만한 사람? 난 지금 형들이랑 동갑이라는 거야 한 말 한 번 네, 야 이건 내 자체의 공포 얘기예요 지금의 공포가 되는 얘기로 사실은 진짜 있어요 소스가 있는 거야 저 딱 찍었지? 근데 소스가 안 묻고 탱탱탱탱 오리는 거예요 유통견을 봤지? 왜 이렇게 붙어? 아니, 유통견을 봤지, 유통견 봤지? 응 정확히 1년, 이틀 전에 있었어요 아으! 으으으으으으! 아욱이 있어 아 친구?! 아 바늘 것마다 아 발 부으셨어 진짜 장 오긴 하다 어우 오야야야야 트록이 지나봐 푸라푸라한 거요? 우리 좀 놀다가 스르르 잠자는 느낌 알죠? 비막의 엄비야? 비막의 엄비야? 비막의 엄비야? 아침인가? 아 천재잖아 지성이 불 끄고 와 가자 가자 빨리 다 자고 있어 눈 감아 눈 가 요즘 가속불분이야 빨리 눈 감아 눈 감아 빨리 빨리 다 자고 있어 야 지금 이게 낮인데 그러네 연출을 해도 안 괜찮은데 이거 안 괜찮은데 아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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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연준이 해달라면 해줬는데 빠이빠이빠이빠이빠이빠이 연준이 좀 해줘요